도대표님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, 위에서 압박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.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요?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. 증거가 없으니까 개각될 거예요. 박형사님. 네? 얼굴만 보고 올게요. 칼에 찍었다잖아요. 지금,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형사님. 네? 오빠. 오빠 나 나가야 돼. 나 정권한테 가야 돼. 아, 가야 돼.